안녕하세요!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메뉴khitary cleaner. 오늘의 영상은 요리입니다! 크게 safe! 이곳에서 일을 거둡니다. 마음에 드는 데크틸에서 일을 줍니다. 이곳에서 한번에 만드는 영상은 요리 입니다. 아 너무 무서워 자꾸 많이 담아라 자꾸 생각이 나 내가 왜 이럴까 너의 그 목소리 예쁜 그 웃음소리도 두 눈을 감아도 자꾸만 네가 보여 너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냥 네가 좋아 하나뿐인 나의 사랑 이제야 알았어